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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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환 연구원이 정프로만은 피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그럴 일은 없겠죠 괜찮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요 아주 좋은 상황 아닐까요 저와 함께 방송 그럼요 워낙 위트있게 잘해주시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김석환 연구원님과 함께 아시아 마켓 상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국내는 좀 마지막에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중국 쪽부터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씀 좀 먼저 드리면 일단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빼고는 다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은행이 인민은행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성명서 같은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통화정책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조급한 정상화 지난 2주 동안 계속 중국 증시를 억눌렸던 게 중앙은행의 긴축 유동성 회수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컸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은행 자체가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제 회복과 리스크 관리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투심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상해 지수라든지 심천성분지수 둘 다 양지수 2% 넘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소재와 산업체 섹터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은행뿐만이 아니라 제약 이런 바이오 건강관리 섹터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창은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코스피 빼고 나머지 시장들이 좀 잘 나가는 것 같네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을 계속 국내 증시는 보이긴 했었고요 코스피는 그랬었고 코스닥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약간 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귀주모태주라고 잘 아실 텐데 오늘 무려 3.7%나 상승을 했고요 시가청액이 535조 원이나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귀주모태주를 100주 정도 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거래다니까 100주이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4천만 원 더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중국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실물 지표인데 중국의 1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또는 자동차 판매량들이 발표가 됐는데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만 본다면 전년 동월 대비 240%나 증가했고요 작년 1월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 1월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보조금 정책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좀 계속 연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100대 팔았으면 올해는 239대 팔은 거예요? 그리고 1월달 핸드폰 판매량도 이제 실시간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 무려 1월달에 4천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됐고요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월에는 중국이 가장 또 코로나로 좀 힘들 때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 기저효과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막판에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전일 대비 0.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콰이쇼라고 하는 틱톡과 유사한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업체거든요 틱톡과 유사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했고요 오늘제 3거래일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생지수 측에서 이 콰이쇼를 이번 달 22일 장 종료 이후에 항생테크지수, 항생지수, 항생H지수 이 인덱스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장종이 15% 급등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 이머징 마켓의 선행성을 갖고 있는 국가로 베트남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3.8%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전체 지수가 2.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머징 증시 자체가 좀 박스권을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대만 증시 관련해서 잘못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물론 지난 주말 대만 증시가 일단 이번 주 전체 휴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대만 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휴장 부분을 좀 놓친 게 있고요 그래서 어제 증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 대만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휴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대만 증시에서 지수보다는 특별히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난주 주간 상승률 1등, 2등 했던 노바텍이라고 하는 종목과 ASE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지금 국내 기업과 좀 혼동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내 기업의 5G 장비 부품 쪽에 공급업체인 ASE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 ASE테크 같은 경우는 대만 상장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회사라는 거죠? 아니요. 알파벳 ASE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ASE 기업은 ASE테크는 ACE거든요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말을 ASE테크 이렇게 해서 듣기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혼란하게 혼동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국내로 좀 돌아보면 아 국내 저는 좀 오늘 찝찝했습니다 찝찝? 네. 왜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해서 이걸 좀 보잖아요 아 양봉은봉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이제 함께 체크를 해서 보기는 하는데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금이 매도하면서 양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는 장 초반에 이렇게 떠서 시작을 했다가 후반에 가서 이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오늘 종가가 거의 적점 부분이었고요 오늘 금융투자가 3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일단 기금에서 2,200억 정도 또 순매도를 계속했고 외국인들이 2,200억 정도 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금의 매도에 의해서 양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3,500억 2,2,245억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가 오늘은 그렇게 거래 대금 자체가 크진 않았는데 코스피만 놓고 보면 거래량은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봉이에요 은봉 자체가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국내 증시도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과 같은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면에서 약간 찝찝함이 남고 상당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아니라 이게 은봉이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찝찝함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도 코스피 지수의 전체 비중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 IT 섹터인데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섹터 ETF인 SOX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4%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2에서 6%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장 초반에는 2%, 4%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5장 넘어오면서 계속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들이 좀 약간 찝찝함이 남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같은 상황이지만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렇죠 항상 저는 희망회로를 많이 좀 돌리는 편인데 예를 들면 마이크론 이건 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올라갔다 이건 바로 살 기회다 왜냐하면 따라 올라갈 테니까 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 또 이게 약간 좀 찝찝한 시그널로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군요 그냥 오늘 그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실제로 뭐 오늘 좀 꼬리를 달고 올라오던가 아니면 또 양봉으로 좀 끝나주던가 이랬으면 좀 마음이 편하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내일 옵션 만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수급적인 부담 이런 것도 좀 없잖아 좀 작용을 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차트 같은 걸 쭉 보시면 우리 연구원님도 이게 어떤 감정 같은 게 있으시군요 이게 딱 느껴지는군요 이게 많이 보시면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거 봐도 기본적으로 참고는 하죠 참고는 해야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이 좀 중요한 거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제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고 제가 오늘 장중에 좀 특징적인 기업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왔는데 어제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 중에 코스닥에서는 아프리카TV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TV가 오늘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6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72억 나왔거든요 이 수치 자체는 창사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으로 했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도 창사 이래 최고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오늘 14%나 올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9% 넘게 올라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25%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여기가 아프리카TV 별풍선으로 수익 올리는 거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언택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뽑히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외국인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샀습니다 어제 17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290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TV의 또 다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올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에 대한 뭔가 있는 모양이군요 플랫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계업종 중에서 두산바켓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어제 장마감 후에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고 이거는 특히 이런 중장비 쪽은 참고해서 보실 만한 기업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인프라 관련해서 만약에 인프라 확대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중국 중장비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뛰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3.1중고음이라는 회사라든지 중리행공업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과 우리 국내에서 같이 비교해서 볼 만한 회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바켓이나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젠을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시젠? 국내 대표적인 분자 진단 키트 업체이죠 오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해서 과징금 제재 조치를 내렸거든요 시젠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 다 반영을 했다고 해서 그런 보도라든지 또는 공시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낙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낙폭은 크진 않았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사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소규모로 팔긴 했거든요 소규모로 파는 부분들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던 종목이죠? 시젠 맞습니다.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던 종목이고 실제 30만 원 이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 17, 18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손실이 난 개인 투자자분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펴볼 만한 이슈들 뭐였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국제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크게 보면 미국에 WTI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 브랜트유가 있고 중동에 두바이유가 있는데 브랜트유 기준으로 보면 어제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실제 지금 유가 자체가 지난해 11월달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때가 백신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 때 그리고 이때부터 랠리를 시작을 해서 지금 60달러까지 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중에 CRB 원자재 가격 지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가격 지수에 여러 원자재들이 비중이 있는데 그중에 이 유가의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되는데 이 유가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 기본적으로 에너지, 화학, 소재 이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비단 국내에서는 SO1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GS 이런 회사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는 대표적인 에너지 섹터 ETF가 XLG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지수 자체가 계속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4월달 정도에 이때 아마 패닉에 빠지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결제를 해야 되는 걸 주관하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로 그때 가면서 국내 ETF, 원유 관련한 ETF, 인버스나 이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 또는 레버지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때 마이너스로 가면서 상당한 패닉에 빠졌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연말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거래소에서 유가 자체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비를 하라는 노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 전에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유가나 이런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 수요의 움직임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커버디티를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그걸 정리해 주시니까 또는 이제 신문기사로도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프로TV에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갓 머스크죠 머스크의 앞에 이제 가신이라는 게 붙은 거죠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게 전일 대비 한 20% 정도 올라서 4만 7200달러 그리고 오늘 장중에 4만 8000달러까지 갔거든요 이제 이렇게 전일 대비 20% 넘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대략 규모는 한 1조 7천억 정도이고 향후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테슬라 차량이 될지 또는 테슬라에서 만드는 다른 제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품 구입하는 데도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광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기업들이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 업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래소죠 여기는 네 그렇죠 거래소죠 가상화폐 거래소이고요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이고 아마 그 증권플러스라고 하는 카카오에서 만든 증권플러스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 두나무가 그 증권플러스를 만든 앱을 만든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카카오가 8% 정도 지분을 들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 부분을 보시면 되고 실제 이 두나무는 비상장사거든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트에 들어가시면 전자공지 시스템이 다트에 들어가시면 검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나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투자한 상장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창투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은 8%, 7% 정도 들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장사예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밑에 주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우리 기술 투자는 오늘 한 15% 정도 올랐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올라서 마무리했다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위지트라고 하는 회사도 하나가 있긴 한데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중에 모바일 커머스 전문 기업인 옴니테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투자 아이디오도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화랑일 때 비트코인의 거래소 회사에 투자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자 이런 건 거죠? 투자를 하자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 향후에 투자 아이디오를 구하실 때 참고하셔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공모주 청약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최근에 네이버, 빅히트, 엔시소프트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최근에 플랫폼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는데 K-웹툰, 웹소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K-POP 관련한 플랫폼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아시면 이쪽이 좀 관심이 많으신 거고 이걸 모르시면 이게 뭐지 하시도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브이라이브 네, 빅히트가 상장할 때 계속 강조했던 걸 위버스라고 하는 K-POP 플랫폼이 있고요 엔시소프트가 최근에 유니버스라고 하는 걸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수들의 콘텐츠를 소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굿즈, 굿즈라고 하는 재화를 구입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이버와 빅히트가 이렇게 업무 제휴를 맺었고요 엔시소프트와 CJENM이 또 이렇게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빅펌들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어제 승리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승리호를 만든 회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작사예요 이 제작사 지분을 엔시소프트가 31% 정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엔시소프트가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사 중에 위직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해 11월 달에 지분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봤던 달라진 청약제도 요즘에 전체 증권사의 객장의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객장으로? 네 요즘에는 보통 2, 3년 전만 하더라도 비대면, 비대면 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 이게 상당히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객장으로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왜 이런가 봤더니 이게 올해부터 달라진 공무주 청약제도 때문에 그러지 않나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료알물을 통해서 보시면 크게 달라진 건 세 가지인데 봤을 때는 두 가지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배정 방식이 변경이 됐다 청약 물량이 확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국직국직한 IPO 대여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는데 그때의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소유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지난해 11월, 12월 넘어오면서 금융위에서 제도를 변경을 했는데 배정 방식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다양합니다 일괄청약이냐 분리청약이냐 다중청약이냐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아마 대부분의 상장하는 기업들 또는 주관사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만약에 100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반은 균등하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냥 M분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1억든 사람이나 500만 원 든 사람이나 같이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똑같이 균등 배정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1억 넣은 사람들과 천만 원 넣은 사람들은 청약 증거금과 비례에 따라서 비례 배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배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청약 물량 자체가 이제 기존에는 20% 정도였거든요 20%였는데 이게 지금 맥스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각 회사 신규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증권 신고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우리 사주 조합 20% 일반 청약 20% 기관 투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레인지로 바뀌었습니다 25%에서 30%까지 갈 수 있다 기관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잘 체크하시고 지금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관사가 여러 군데이면 유한타에서 하고 삼성에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상반기 내에 중복 청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증권사 여러 군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돌아다녀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거고 대신 이제 이게 편법이 있죠 뭐죠? 그 편법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객장을 좀 오고 있다 빨리 알려주세요 편법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차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서 청약을 넣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 그래서 요즘에 계좌 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객장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되거든요 직접 오셔서 해야 되거든요 관련 서류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내다 아니면 아이다 이런 이름으로 계좌 개설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직접 객장을 내가 서류를 들고 가야 되니까 아 그렇게 그래서 객장을 많이 오신다는 거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실제 이제 자기가 주식 매매라든지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러신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장을 그런 이유로 찾을지는 몰랐네요 하여튼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그리고 중국 아시아 증시 상황에 또 주요 이슈들까지 짚어주신 우리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은 쉬시죠? 내일까지 옵니다 내일까지 오신군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석환 연구원님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자막 제공 배달의로thren 자막 제공 배달의로นน